오호장, 어떠한 전략에 현명한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떴던 아침인데,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는 2,700포인트 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인 시장의 저점 라인 때는 잡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매매를 해서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전일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올라왔다는 것과, 그리고 아침에 나왔었던 기준금리 인상, 우리나라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유가가 이틀 연속 올라왔었다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유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생에너지 관련 주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유가가 상승한 원인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은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재를 가하게 되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무조건 재생에너지 관련 주가 움직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를 보면, 유럽에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탑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다른 종목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보는데,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수급을 해왔었던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100%까지 늘리겠다고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러시아발 압재가 터진 이후에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까지 만들겠다고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거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내 국가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었던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 육성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이 재생에너지 관련 주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것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발 사태도 있지만,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에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탄소 감축, 탄소 저감 같은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산업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분들 많이 있죠. 기술주들도 있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양적 긴축에 따라서 보험주나 은행주도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주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 그중에서 폭력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 관련 주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 건가요?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말씀드린 폭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CS윈드라는 폭력발전 관련 기업입니다.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폭력발전에 필요한 타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유럽 상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면, 이 CS윈드가 유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 타워에 관련돼서는 경쟁 업체가 중국 쪽에 있는데, 이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반 덤핑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CS윈드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재생에너지를 정식적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이 CS윈드가 수혜를 받을 것이고, 중국 쪽에 대한 리스트, 중국의 반 덤핑에 대한 반사 이익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S윈드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2035년까지 18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한다고 공표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린 뉴딜 사업인데, 이 그린 뉴딜 사업의 폭력도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CS윈드의 폭력 타워 매출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미국 내에 풍력 타워 공장까지 인수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S윈드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이 폭력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매년 20% 정도의 성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1조 2천억 원, 그리고 올해 매출은 1조 7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서 연간 폭력 시장이 성장하는 20%를 웃도는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업종과 종목, 기업에 집중을 해본다면, 이 CS윈드라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참 다양한 이슈를 안고 박스권에서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곤 있지만, 저처음 이탈에 대한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재생 에너지 섹터 그 안에서도 풍력 관련주, 거기서도 CS윈드를 오늘의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CS윈드 오늘 주가 주의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이슈, 좋은 설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